썸레저에서 나온 그 통풍 시트 카바가 적용되는 의자는 요거에요. 선 프리미엄 VIP 의자와 프리미엄 블랙 의자,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골드 의자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이거 통풍 시트 대자를 장착하는 거고 통풍 시트가 통풍 시트 카바가 두 종류에요. 대자하고 소자가 있는데 대자를 사면은 프리미엄 VIP와 선 프리미엄 블랙에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소자를 사면은 선 프리미엄 골드 의자에 장착을 할 수가 있죠. 이쁜째 여사는 통풍 시트 대자를 입고 시켰습니다. 프리미엄 VIP 의자를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손쉽게 또 구매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소자를 원하면 또 소자도 갖다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가격이 대자, 소자와의 차이가 납니다. 소자는 4만 2천원, 대자는 4만 9천 5백원이었나? 뭐 하여튼 그래요. 이렇게 요런 것도 정보를 알아야지 사용하지 정보를 모르면 사용 못해요.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.